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안트리페너십이 경영대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효과성 측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버스 스피시를 해놓은 것은 연구 내내 저희 참여했던 제가 이제 책임 연구자인데 제가 가장 슬픈 사람 역할을 계속했고요.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자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우진 교수라는 분인데 굉장히 승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도 저는 남학생만 하고 이우진 교수는 여학생만 하고 마시멜로우 챌린지를 해도 저는 항상 지고 저쪽은 항상 이기고 그래서 굉장히 슬픈 경험이 많았던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방법은 무엇인지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던 와중에 또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이름 역시 긴데 10월 27일 날 교육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청소년 수준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비즈쿨이라고 하는 중기부의 사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오고 있었는데 창조경제 또 이번 정부의 혁신성장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초중고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정부에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교과서 만들었고요. 초중고 수준에서 교과서도 만들었고 또 정규교과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용어상의 공포가 약간 있습니다. 자꾸 창업교육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대세가 됐고 아마도 우리보다 여러분들 나이를 보니까 동생분들이 있겠죠. 자녀는 아니고 동생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교육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뭐가 바뀌나 하는 연구는 그렇게 충분히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의 교육효과성은 창업의도라고 하는 지표로 측정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에서 보통 효과성으로 간주되는 지표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사람들의 창업의도가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창업교육을 효과성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초중고생들에게 창업의도를 측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워낙 거리가 멀죠. 이 친구들이 그 창업의도를 지금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발현되는 것은 15년, 20년 뒤일 텐데 그것이 과연 교육의 목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초중고 대상으로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혹은 기업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한 연구들이 연구 방법이 그렇게 저희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다시 말해서 다른 효과들의 개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정말 무서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이거 교육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있냐 이렇게 확인을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구의 배경에 대한 또 다른 변수는 저희 앉아계신 네이버에 굉장히 집요한 분들 몇 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해봤더니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을 늘 좀 두렵게 생각을 했었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면 네이버 청소년 정신, 청소년 기업 경영신 스쿨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2시간 6차 시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표준적인 교과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는 3시간 워크샵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학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효과성은 1학기 교육을 대상으로 측정을 했고요. 2학기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점은 주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들은 단기 교육과정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시간에는 이제 마시멜로우 챌린지를 하면서 기업 경영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카드, 교구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 카드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실제로 만드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시뮬레이션 형태로 만원으로 배우는 앙티쉽이라는 활동을 진행하고 마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은 이걸 압축해가지고 3시간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중학생 과정을 직접 수강을 했습니다. 제 지적 수준이 딱 그만큼이라고 해가지고 중학생 수준으로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진행이 되냐면 바로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OEC가 진행을 합니다. 혼자서 튀려고 주황색 옷을 입고 지금 중앙에 앉아계신 바로 저분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장 대표님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했습니다. 그래도 냉정하게 해보려고 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진행은 과연 무엇을 측정해야 되는가 효과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비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인터뷰 이것과 별개로 질적 연구로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또 여쭤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앞에서 봤던 그런 형태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무엇이 변화할 것인가 부터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왠지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냥 학생들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을까 어떤 속성의 변화가 있을까부터 좀 공란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창업 의도를 자꾸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교육학에서 과연 학생들의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는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떤 것이 변화하는가 하는 선행연구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OEC가 네이버의 교육과정이 뭘 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 그 도큐먼트를 이런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다 하는 도큐먼트를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언어시스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잠재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회를 발견하는 역량 또 기회를 가지고 활용하는 역량 창의적이 되는 것, 진로에 대한 어웨니스가 생기는 것 그리고 전형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안트로페너십 이건 진취성이라든지 혁신성, 위험감수성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창업의 의지, 리더십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와 같은 것들이 잠재적으로 저희는 물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들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어떤 것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터인데 어쨌든 그물을 넓게 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포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변수들을 다소 많게 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많이 도출하게 되면 문제는 샘플 수가 많아야 된다는 점과 설문에 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근데 애도 불구하고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아직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연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FGI 해가지고 도출하고 파일럿 테스트에서 조금 줄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 이것과 더 붙여서 설문 이외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반구조화된 세마 스트럭처드 형태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가지고 또 저희가 저런 설문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변수들도 잡아보자 이렇게 방법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 측정을 했는데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냥 사전에 한번 측정하고 사후에 한번 측정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엄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교육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같은 학교의 한 숫자가 같은 그룹을 통제 집단으로 설정을 해서 이 친구들도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어쩌면 어떤 변수들은 좋아지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학교의 분위기 때문에 뭔가가 변화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측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좀 실험하다 보면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저희가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의 타당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라고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은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다행히 네이버의 기업관심 교육이 이런 저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했고 선생님들이 당연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제 집단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측정을 하고요. 두 그룹을 서로 측정을 하고 시작 후 교육이 끝난 뒤에 두 그룹을 다시 측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문을 진행을 해서 사전검사하고 처치하고 사후검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대상인데요. 저희가 실험 집단은 한 281명.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가 293명. 소속 학교와 성별 구성 또 특성들은 학년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양쪽을 유사한 데모그라피를 갖도록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인구 통제학의 특성인데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었다. 혹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겨서 참여했다.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를 한 친구들이 많았고 이런 교육, 유사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없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지만 죄송합니다. 일부는 한 번 정도 들어봤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건 뭐 그냥 저희가 방법문제적인 얘기입니다. 신뢰도 분석, 동질성 검증 이런 걸 했고요.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표들이 거의 모든 지표가 실험집단 다시 말해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않은 친구들은 약간 올라가거나 비슷하거나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기에 저 친구들은 뭔가 다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걸 통계적으로 엄정하게 보려면 저희가 앙코바라고 하는 공분사 분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보니까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면 놀랍습니다. 저희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연구자들은 이거 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모든 지표에서 효과성이 있습니다. 공분사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저 중에 몇 개는 놓칠 거야라고 생각했던 지표들이 모든 지표가 다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조작 수준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작한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없죠. 연구팀 중에 지금 자수하셔야 될 분이 있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이 상당히 정교한 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생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됐을까. 똑같은 방식으로 중학생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재미있게도 중학생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고등학생은 두 가지 중요한 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고등학생은 여섯 번 열두 시간을 합니다. 중학생은 한 번 세 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을 저희가 주위에 말씀드리겠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뭔지 모르고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빨리 모여! 그래서 어? 여기 뭐예요? 막 이러고 들어온 친구들이 상당히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가 되게 놀라워요. 고등학생은 모든 변수가 다 유의하게 차이가 있고요. 중학생은 아무 변수도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 좀 약간 이상한 만약에 학생이 이런 리포트를 가져왔으면 데이터 조작을 빨리 자수해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나름대로 좀 정교하게 했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뒤에 실제로 그 커멘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주로 남학생들을 했고요. 이준 교수라는 장바는 꼭 여학생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은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저는 못했습니다. 중학생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터뷰를 하기가. 정말 중학생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제가 사실은 저희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학생인 이유가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생들 모아놓고 굉장히 대규모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앞에서 바닥에 침을 뱉더라고요. 강의하다 재미없으니까. 폰을 보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오디언스는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해보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수업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인게이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첫 번째 수업이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태어나서 이런 식의 수업을 처음 해봤다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초중고에서 굉장히 무슨 토론 교육을 할 것 같은데 학생들은 대부분 어머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이것도 짧다. 6차 시도 짧다. 시간 내기 어려웠다. 시간이 너무 어렵다. 이런 친구들 많았는데 고등학교의 현실이 학생들 학원 가고요. 막 이래서 시간이 굉장히 이상한 시간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 시간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그냥 내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서 컨스트레인트가 있다. 그런 거고 주학생들은 특히 너무 짧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코멘트 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 프로그램은 만족도는 되게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변화를 이렇게 좀 짧고요. 12시간짜리는 굉장히 좋다. 몰입도도 높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임기 시간을 넘도록 좀 어쨌든 설계가 필요하다. 짧게 한두 번 특강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중학생 대상으로 만약에 단기간에 해야 된다 하더라도 고등학생의 12시간 이거를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학생들이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숨가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서스피션을 가지고 있던 게 교육자들에 따라 굉장히 다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똑같은 12시간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 효과성이 굉장히 높고 어떤 선생님이 되게 낮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흥미롭게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시간이 너무 되면 상당히 장기간이 되면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효과성의 정도가 차이가 나타나지 교수자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중학생 중에 중학교 중에 통계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유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한 학교는 클래스 전체의 학생들이 변화를 일으킨 그런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 학교가. 거기는 선생님이 저희가 그 참여한 연구신들에 따르면 굉장히 유니크한 분이다. 이런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 교육에서는 선생님 효과가 상당히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아직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몇 1분도 안 남았습니다.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후에 학교에서 인게이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한 번 경험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챌린지 같습니다. 참여한 선생님들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참여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계속 관리하라 그러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발할 때 좀 더 자발성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 시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